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말이 좀 길었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부장님 오늘 개인사가 있으셔서 효과가 좀 있으셔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시장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십니까 일단 어제 저희 장 끝나고 아이오닉5가 좀 아이오닉5의 유튜브 통해서 개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냥 일반적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센티멘트하지 않다라는 반응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센티멘트하지 않다 뭔가 디자인이라든지 감동적이지 않다 네 좀 있는데 일단 저희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제 그 오후에 좀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서 처음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1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3개종 23종 정도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첫 삽을 뜨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단 중에서는 3월부터 유럽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유럽 출시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이 아마도 우리가 유의미한 거를 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일단 애너리스 여러분들의 통화 코멘트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현대차 주가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판매 추이라든 이런 부분 확인하신다면 3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브로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장이랑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 시작하기 전에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브로커 입장에서 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공식이 뭐냐면은 미국장이 빠졌을 때 빠지고 이제 크게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저희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개파락 나온 다음에 10시 반 정도에 중국 시장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9시에서 10시 반 사이까지 중국이 빨리 시작해라 하는데 어제는 중국이 떠서 시작을 했거든요 떠서 시작을 한 다음에 중국이 같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 같이 올랐어요 그때 수급을 좀 보면은 연기금 요즘은 연기금 수급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이 아침에 조금 팔다 같이 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래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같이 바라보다가 2시 정도부터 이제 시장이 좀 꺾이면서 이제 마스닥 소물도 많이 해서 돌랑말랑 하고 있고 중국 시장 꺾이고 결론적으로는 브로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시장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인터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담이 있어서 빠진 건지는 모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힘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지금 저는 좀 떠서 시작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보면서 진입을 지켜봐야겠다는 거고 일단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을 맨날 매매라며 쳐다보면은 기간 매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봤을 때 3,300억 정도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3,700억이 금융투자가 매수거든요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을 경우는 아시다시피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단기성 매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차익거래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들어왔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단기 반등 하루 이틀 정도는 단기 반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기간 매수 여부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특히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 맞을 것 같고 매매도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어제 저녁 때 제가 퇴근해서는 제 고객들이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 밤에? 밤에 그 이유가 나스닥 선물이 거의 1.5% 2% 빠지고 있었거든요 선물 위?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파월 의장이 제대로 얘기하겠지 하겠지 하면 좀 버티다가 미국장이 선물로서 무너진 걸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일단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이 많거든요 그때 사야 되나? 전화 많이 오면? 일단은 이게 휴먼 뭔가 휴먼 인덱스예요? 네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질문이 너무 많고 어려울 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럴 때 장애질이 시작되네요 네 그래도 좀 어제는 또 담보 부족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담보 부족까지 그러니까는 그러고 있고 이제 이럴 때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규 종목을 찾아서 손실을 메꾸겠다라는 걸 좀 하시는 것보다는 내 계좌 박세기 조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계좌 안에 현금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하신다면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하네요 코스피가 0.13% 코스닥이 0.14% 비슷하군요 네 그래도 다행인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아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보시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강해야지 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디랜 가격 상승이라든지 하반기에 낸드 쪽 수익 증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 안정될 것 같을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시청 상위주들이 같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시장이 버틈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을 경우는 아직은 시장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시점일 것 같다는 부분이고 지금 LG화학이 좀 0.1% 정도 마이너스 나오는데 2차전지 쪽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낫더군요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이 나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합의 쪽이 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이고 다른 쪽보다는 지금 이제 현대차 EGMP 쪽에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일부 물량이 갔고 CETL 쪽으로 다 물량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기타 삼성 SDI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르드라도 어제 저녁 때 유럽 헝거리 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 뉴스가 나가지고 그거는 좀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부분 뉴스가 또 나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0.2% 정도 좀 마이너스 상황인데 지금 네이버는 카카오랑 같이 좀 괴로를 하고 있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상황인데 경험적으로 나스닥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기술주가 강세일 것 같을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가 같이 강세했었거든요 대형주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LG그룹주들이 굉장히 양호했었어요 양호하다가 어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통매각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LG전자가 좀 부러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형주 군에서 그래도 매매가 살아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낮지 않을까 그리고 경험적으로 과거에 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시장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으로 지금 만약에 장 반등을 예상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다행히 현대차가 지금 1%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도 줄이고는 있어요 한 4천 원 정도까지 오르다가 네 그래서 지금 선물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현대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 큰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냐 했을 때는 그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진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매매 타진하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내 계좌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생길 때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드에 계신 분 티가 많이 나죠 매매를 붙여야 되냐 표현하시고 현대차가 이제 보합이 됐군요 일단 좀 코스닥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코스닥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이 쳐다보고 있는 섹터인데 일단 지금 셀트리안스케어라든지 헬스윈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으로 좀 마이너스 인충이고 그나마 펄어비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 2%대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걸리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작은 뉴스긴 한데 한류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조금 허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나와서 일단 이쪽 콘텐츠 쪽으로 지금 매기는 일단 쏠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레포트 종목들 좀 보면 오늘 덴티움이 목표가 상향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플란트 쪽 중국 쪽 인플란트 시장이 개화가 된다는데 4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덴티움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오스템 인플란트라든지 디오 이런 쪽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억눌러져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백신 부터 풀려지면서 이쪽으로 중국 쪽에서는 시장이 열려지면서 시장 업사이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주가는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라든지 그리고 특히 기간권에서는 연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같은 경우 연기금 쪽은 아직도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114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장이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스탠스는 일단 오전 현재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어제 제가 브로커 입장에서 본 그런 중국 시장 좀 같이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하다가 중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까지 중국 시장을 살펴보신다면은 일단은 저는 오늘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더 이상 더 빠지면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당장은 지금 오전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은 10시 반부터 중국 시장 보면서 좀 시장을 다시 타진을 해본다면은 일단 저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인 상황이긴 한 거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그런 것 같고요 오늘도 장이 그렇게 편안치는 않네요 살짝 프로스 권역에서 시작하는가 했더니 바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코스피도 0.5% 가까이 코스닥은 좀 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안불안한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제약바이오가 3월 중에 살아날까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까 네 네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진짜 저 현장에서 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 들고 계신 분들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 상황이고 네 엄청 힘들죠 그냥 힘든 수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저희가 매년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1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았어요 이게 매기가 대형주로 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레포트가 어제 나온 하나데투 선민정 연구원이 레포트를 제가 일부 인용을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민정 연구원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멘텀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두 개의 축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조금 이익 측면이 아직 안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코멘트로 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 정도 CMO 수주 계약을 작년에 한 다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인 부분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상 트럭시마가 출시를 한 다음에 9개월 정도 만에 처방액 기준으로 한 18%에서 20% 정도까지 처방액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 이후부터는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니까는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우리가 레키로나주라고 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오기만 한다면 신약의 특성상 큰 폭의 실적 달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시승장 모멘텀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일단 최근까지 제약바이오 쪽의 큰 부분의 시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3월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가 이벤트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버백스 백신 위탁 생산 업체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혜 측이 3월 4일에서 5일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청약 같은 경우가 9일에서 10일 상장이 3월 18일에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희망 공모가가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대 정도 하는데 지금 장의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2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열풍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청약이 들어가고 한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도 우리가 살만한 거리를 충분히 시장에서는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벤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벤트가 제약바이오에 손품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AACI라 그래가지고 미국 아마케가 4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아마케가 시작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기업들의 초록 발표가 3월 10일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리스트가 지금은 뉴스상으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어 매드팩토라든지 지노멘 컨펜 이런 업체들이 지금 발표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지금 어려우니 제약바이오 쪽도 일종의 시장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3월 초부터는 제약바이오 쪽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래포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분들이 비트코인 시장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시장 매이가 쏠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는 개인들 수급들 우리가 개인들 수급이 물론 밑에서 받쳐서 들어오는 개인들 수급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종목이 5% 떨어질 때 쾅쾅쾅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큰 수급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벤트들이 없고 재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좀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 우리 수급들도 개선이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내 주식만 빠진다 시장 반등 나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울 때가 좀 바닥일 수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은 2월 말까지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더라도 3월을 좀 기다리면서 기다려 보신다면 저는 좀 시향 변화가 3월에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연상 차장님도 고객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지금 3,062포인트인데 그것도 최근에 많이 빠져서 3,062인데 사실은 지수대로만 놓고 보면 작년에 모든 증권회사가 전망했던 것보다 그 위에 있잖아요 작년에 대충 2,700, 800 했으니까 그런데 엄청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힘든 수준이냐면 계좌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초에는 다 좋았죠 그렇죠 다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일부 중소형주 특히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그리고 2차전지주 쪽이 성장성 섹터라고 해서 우리 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섹터거든요 그리고 돈이 몰렸죠 엄청 몰렸고 그런데 막상 손절을 치지도 못하는 이유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실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들 자체는 줄줄줄 빠지는데 어떤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A라는 종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에서 42일 때리더라 이거예요 41일 연속 판다 이거죠 하루도 사지 않고 그러면 42일이면 두 달이 넘는데 박차장아 이거 항상 실적적으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때리느냐 이거예요 박차장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손절칠 수 있을 때 브로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갑자기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멘텀이 반대로 꺾여가지고 손절을 쳐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수급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좌 잔고로 봤을 때 1월 이전 수준으로 빠진 수준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에서 봤을 때 대용주 위주로 많이 꾸려놓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1월 중순 이후에 신고가를 치다가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막상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소용주단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이전 수준까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레벨을 좀 질문을 하시긴 하셨지만 지수 레벨보다는 내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매매할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섹터 자체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이랑 2차전지 섹터거든요 소재 쪽 그래서 그쪽이 얼만큼 빨리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대 매매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3,050포인트 선인데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담보구족이라는 건데 담보구족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증권사마다 룰이 좀 틀리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지수 레벨로 봤을 땐 지금 어제 종가 3,070이고 지금 3,056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낮은 편 아니거든요 3,200 갔다가 제가 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차트를 쫙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코스비 지수 차트는 올랐다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솔직히 주식을 하다 보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종목별로 봤을 때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상담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일수록 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보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플레이션 해치 섹터 예를 들어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혹은 경계회복 관련해서 FNF라든지 의류 관련 OEM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작년에 우리가 작년 코로나19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소한 주식들이에요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주식들을 이게 빠졌으면 주식이 매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통산이라는 주식 원자재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손이 안 나가죠 매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프로님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지수 레벨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봤을 때는 3,055포인트인데 저는 2,700,800포인트 같아요 제가 느끼기 체감으로는? 체감으로는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2,500에서 3,000포인트는 우리가 어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찌됐든 빨리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보면 5%에서 10% 정도 깨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이렇게 메꿔진단 말이에요 메꿔질 때 현금화를 해서 내 계좌의 안정성을 조금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시장의 숨통을 한번 튀어나올 수 있는 기간을 좀 기도죠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뉴스라든지 기관 투자가님들 뭔가 전략을 보면 인플레이션 했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박현선 차자에 얼마나 애절한 기관 투자가님들이라고 하십니까 님들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님 좀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반등이 나와서 근데 거의 더 온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봤을 때는 저기 빨리 좀 오늘 파월 장관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후 장 들어서는 좀 반등 나와서 좀 숨통이 틀릴 수 있는 좀 시장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한 2,400억 이상 사고 계신 것 같고 외국인이 1,600억 팔고 기관 한 700억 넘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내용이 다 전달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좀 남아있나요? 간단하게 그 저기 CFD CFD 아까 잠깐 이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좀 드리긴 하고 싶은데 당사 그 레포트 중에서 어제 나온 레포트 중에 CFD가 만든 코스피 대형주 변동성 확대라는 부분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FD라 그래서 조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매매이긴 해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 그래서 개인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익만 결제하는 일종의 장애 파생 상품 계약을 뜻하는데 그냥 우리 매매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 있으면 10억까지 주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0배가 되는 부분이고 지난주에 장액이 좀 크게 빠질 때 모 증권사에서 CFD 상품의 증거금을 20%에서 40% 올린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K증권사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에서 큰 자금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선호를 해요 그런데 CFD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주식, 삼성전자 이런 큰 주식들이 1월 달에 굉장히 좋았었다가 이 CFD가 워낙 과세 측면에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4월부터 이제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매도를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금까지 올리는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장도 안 좋고 이렇게 좀 매도를 하게 된 거죠 그 레포트에 봤을 때는 2020년도 1월 달 같을 경우에 5%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6종목이 있었는데 작년 올해 1월 같을 경우에 59종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고 그것을 꼭 CFD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데이터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큰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찌 됐든 4월까지 이 상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빠져나가게 될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까지 넘어가는 시기에서 봤을 때를 시장 상승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였다면 일단은 시장이 조금은 고 이벤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는 조금은 시간돌리지 않을까 고 계좌들이 큰 계좌들이잖아요 큰 계좌들입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도 그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꽤 자금이 큰 건데 그거를 근데 그게 또 핵심주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상이 대형 우량주에 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에는 그 변동성을 하방변동성을 싫어했는데 이런 상방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같은 경우인데 지금은 일단 크게 난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그 수급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CFD 곱하기 3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0배라니까요 10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은 거의 2배 이상까지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10배까지 들어가는 경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중에는 가장 큰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저 박영상 차장님 힘 좀 내세요? 네 지금 아까 내가 어깨선배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 3,500포인트 3,050포인트가 넘는 상황에서도 체감으로 2,400,500 정도라고 하시니까 2,700 아니 이제 극한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 때 장이 좋을 때는 신나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갔을 경우도 좀 기대했다가 좀 꺾이는 중이라서 또 아침에도 좀 많으니까 이런 날 더 힘드시구나 힘들죠 저는 뭐 잠깐 있어봤습니다만 지금 다시 지점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가서 매매해야 됩니다 사실 중간에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갖고 가시죠 바로 가죠 어딜 가요 지금 빨리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유한터진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 어디 지점이죠? 부천에 있습니다 유한터진권 부천 지점입니다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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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부천은 중동에 있습니까? 상동에 있습니다 상동 네 상동 자 그럼 부천 상동에서 또 우리 부천 고객들 잘 좀 대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한터진권 박현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삼프로is 삼프로에 의해